네 후보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. 정당 가입하실 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. 네 이거 저 오래돼가지고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. 정당법 4장 제22조 2항에 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 가입은 안됩니다. 다만 중고등학교법에 따라서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강사는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. 아마 이 부분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.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오후 질의에서 동반 출장과 관련해서 질을 드리겠습니다. 다른 의원실에서 법무부 측에 후보자의 출입국 관리 기록과 출국 일자, 목적지 등 이런 내용들을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았고 여기를 보니까 국회 출장 시에 가족 동반해가지고 출국했던 여부가 6건 그리고 이제 미상이라고 나온 것들이 또 6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자료 제출 법무부에서 받은 건 후보자의 출입국 관리 기록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가족 동반은 별도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이고 여기에 나갔던 미상으로 기록된 것들은 아마 본인 개인이 2009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도 오래된 거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가족 동반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학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마 다녀오신 학회 같습니다. IEEE 다녀오셨죠? 네 다녀왔습니다. 네. 여기 자료를 제가 당시 거를 보니까 스포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 동반 프로그램이 있어요. 네. 전체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들이 그 학회가 큰 학회라 그런지 전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을 하네요. 무료로 지원을 하고 일정들을 보니까 이게 친목도모에 가깝습니다. 뭐 그런 일정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독일 학회도 마찬가지고 뭐 시티 투어나 이런 것들이 담겨는 있어요. 아마 학회의 목적의 일부분 친목도모도 좀 담겨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학회를 가면은 가족 동반한 분이 우리 후보자님밖에 없었습니까? 아닙니다. 이게 국제 관례죠. 배우자 프로그램을 갈 때 국제 관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고치기에는 이 관례 자체가 워낙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국내 정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가서 이제 작은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들 전체를 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지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고 본인이 부담을 해왔던 겁니다. 그렇죠? 네.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중국적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아이들 자제분들이 두 분 어디서 태어났죠? 네.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. 네. 첫째 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? 첫째는 공부할 때 오스틴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.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? 벨렛에서 일하던 당시 뉴저지 에디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거주지는 어디죠? 초등학교 이전부터 한국에 와서 쭉 살고 있습니다. 네. 한국에 와서 계속 살고 있죠.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정세에 있어서 미국 국적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들이 있었습니까? 전혀 없었습니다. 예를 들어 학교 입학을 할 때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입학하는 이런 특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죠. 아이들이 살면서 본인들이 한국인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죠?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법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22살 이전에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? 없습니다.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2살 이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?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건 언제쯤이십니까?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적 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렇죠. 청문회 직전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고 아이들 자제분들은 딸들입니다. 만약에 군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냐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들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이중국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질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. 아이들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커온 겁니다. 다만 태어난 것 때문에 미국의 국적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했습니다. 또한 병역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청문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입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